애 아빠가 누구든 변하는 건 하나도 없어. 한이는 아빠 보고 싶어? 아빠 만나면 저 복수할 거예요. 나 때문에, 이 그 선택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한이는? 사장님,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내가 아직 시작을 안 해서 그렇지. 시작만 하면 그 사람이 나 좋아하게 만드는 건 시간 문제지. 내 손 잡아. 그동안 있었던 일 다 잊어줄게. 내가 지웠어. 너 대호한테 보냈던 마지막 문자 내가 지웠다고. 널 좋아한 것도 내가 대호보다 다 먼저였다고.